안녕하세요. 2021년 출판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스는 허희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표준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창작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라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요. 먼저 1부에서는 각 분야별 출판계약 실태와 그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불공정계약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교육과 관련 법령 교육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평소 출판계약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각 발표가 끝난 후에 선정된 질문에 발제자분들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출판분야 불공정, 불평등 계약 사례 및 그 문제점을 발표해 주실 협성대학교 미디어 영상광고학과 공병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 영상광고학과 공병훈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출판분야 불공정, 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과 창작 작품 발표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출판 생태계와 미디어 생태계뿐 아니라 창작자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동안 연구해온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연구의 성과에 대한 발표 내용이 아무쪼록 창작자와 출판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미래의 출판을 여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이상문학상 수상거부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2021년도 5월에는 장강명 작가와 아작 출판사 인쇄 누락 사태 그리고 최근에는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한 이몽택 작가의 인쇄 누락에 관련된 소송이 주요한 뉴스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학 분야 그리고 문예지 출판사의 불공정 관행 타파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 요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작자의 저작권과 권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예술인의 권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문학생태계 자체의 변화라도 대단히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스마트폰과 플랫폼 중심의 사용자 미디어 환경이 본격화되고 콘텐츠 소비 방식 또한 본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자책만 보더라도 성인 전자책 독서율은 16.5% 연관 성인은 1.2건 학생은 5.6건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웹소설에 있어서는 10세에서 59세까지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35.2%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단과 비등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독립문예 창작 커뮤니티들 그리고 새로운 창작자들이 독립문예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작가의 출판사 창업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트산업혁명과 새로운 문학의 창작, 유통, 소비시대가 개막했고 전성권과 2차 저작권의 중요성이 매우 우리가 비중있게 다뤄져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전통적 동인 활동이 모델이 약화되고 문예지와 문단, 출판사와 출판 자본 중심의 문학 산업이 형성된 상황에서 문학 분야의 불공정 관행 요구가 제기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학이 이렇게 중요하게 불공정 관행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문학이 현재 출판 산업에서뿐 아니라 미디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컨텐츠를 기반으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사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은 문학 생태계의 주요한 행위자인 작가와 문예지와 출판사, 그리고 이들의 공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작가의 문학 창작 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와 계약 관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문학 생태계가 성장시키면서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방안에 마련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이루어졌고요. 문원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실천적 활동을 중시하는 현장 연구 철학에 기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자료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여러 작가협회 그리고 소속된 작가들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문원분석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심층면접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학 창작자들의 불공정 관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2천 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유효폐본은 1523명을 응답을 분석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출판 관련자들의 심층면접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일단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이 5개 영역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공정 관행이 이루어지는 5개 영역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문의지 원고 게재를 둘러싼 불공정 관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 도서 출판을 둘러싼 불공정 관행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성권과 2차 저작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모전과 문학사항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창작자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문의지 원고 게재라고 하는 것은 원고 청탁, 원고료 지급, 그 다음에 구주 청탁, 강압과 강요의 유형, 그 다음에 원고 청탁서의 원고료와 전성권 2차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적성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도서 출판 부분에서는 신인 시기에 특히 신인 시기에 계약서 없이 구도로 진행된다거나 인쇄 발생과 판매량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거나 이것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강압과 강요의 유형도 나타났고 그리고 또 대량 납품 시에 인쇄를 낮추는 그런 사례들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성권과 2차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나타난 것이 전자책의 계약 방식과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장작자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문의지에 게재된 작품에 대해서 전성권과 2차 저작권 내용이 원고 청탁세에 작성되지 않은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모정과 문학상에 있어서는 문학상 공모 내용에 상금 및 매절 계약 저작권 등의 정보가 없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정보가 제동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상금의 행사비의 사용, 그 다음에 불공정을 낳는 요인들, 강압과 강요의 유형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창작자의 인식에서는 작가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조와 저작권 신탁단체 등 작가들을 위한 권익단체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심층면접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탁을 하면서 고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대뜸 시 있죠. 급하게 연락했는데 바르질 수 있죠.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초반에는 원고료를 못 받고 책으로 받는 경우가 되게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고 청탁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원고 청탁을 받은 비율이 59.6% 구두 청탁을 통해서 받은 경험은 56.6% 그 다음에 25.1%가 구두 청탁 때문에 자신의 작품 발표의 시기를 놓친다거나 그 다음에 편집위원들이 인맥에 의존하는 청탁 관계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고 청탁서 내용의 원고료 액수라든가 지급일 이런 것들이 미지급된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고료 지급 부분에서는 35.8%가 원고를 못 받은 경험이 있거나 72.6%가 원고를 못 받아도 문의지에 요청하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문의지에서 블랙리스트가 될까봐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68.6%는 원고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고 기금 납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3%는 문의지 작품 게재를 명목으로 문의지 구입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의지 부분에서는 저희 연구에서는 원고 청탁서 없는 원고 청탁은 아예 받지 않는 부분들이 캠페인화 될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원고료와 원고 지급 기회를 필수적으로 기입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문의지에 관한 원고 청탁서조차도 표준 원고 청탁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작가 디비의 구축 그리고 창작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단행본 출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학단행본 출판은 11.1%는 아직도 구두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11.7%는 출판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 편이고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 정도가 강요와 강압에 의한 출판 계약을 경험한 바 있고 61.1%는 계약서의 불공정 가능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3%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인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64.1%가 보고를 받지 못해도 아무런 요청을 한 적이 없고 36.5%는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한다거나 또는 무리한 집필에 대한 요구 그 다음에 출판사가 임의로 원고 내용을 수정한다거나 차기 작품에 조건을 단다거나 자신의 책을 다량 구입하게끔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시인 작가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인 작가들에 대한 공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학 출판사 대상의 협조 요청과 공동의 노력이 촉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문학 단행본에서 심층 면접의 불공정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저희 연구 과정을 통해서 너무 많이 조사가 돼서 그런 것들을 다 연구 보고서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자주 나타나는 유형들만 모아서 저희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고요. 이걸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리시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례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제 친구한테 천만 원을 빌려줄 때 그 친구를 믿고 그냥 빌려주는 게 친구다운 것인지 아니면 그 천만 원을 계약서를 써서 천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 친구다운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사실 계약서 없이 빌려줬을 때는 그 친구와 저와의 관계가 되게 위태위태하겠죠. 그 계약서를 쓰는 게 비인간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계약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관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권과 2차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전자책 시장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최근 1, 2년에 걸쳐서 전자책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오디오북이라든가 또는 2차 저작물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관련된 계약의 문제가 당연히 더 중요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61.1%가 전자책 웹진 등의 디지털 전송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9%는 아무런 계약을 맺지 않고 전송권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50.1%는 출판 계약서나 원고 청탁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1%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법이 아주 복잡한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판 계약에서 원고 청탁서와 분리된 별도의 계약을 한다거나 내용을 좀 더 세부화한다거나 구체화한다거나 판매량을 보고하는 아주 상식적인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희 연구를 통해서 되게 많이 저희들이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창작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프로세스가 부자하다거나 작가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 그 다음에 도움이라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이 없다거나 저작권 계약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그 다음에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조사에서는 이런 2차 저작권 또는 전송권과 관련해서 저작권 신탁단체, 공적인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탁단체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서 자료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판권 설정 계약서라든가 출판 허락 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현재 전송권이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잡지에서의 원고 청탁서도 어떤 매절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별도의 어떤 전자책이라든가 2차 저작권에 대한 계약사항이 없을 때는 사실은 그걸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가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자책 판매, 문예지 개제 작품에 대해서 또는 문학 도서에 대해서도 판매 및 인쇄 보고가 불규칙하다는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한 건데 창작 분야별로 전자책 계약 형태를 조사를 별도로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장르별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책 계약과 별도로 전자책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장르문학과 같은 경우는 31.1%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문학과, 어린이책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종이책 계약서의 부속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어린이책 작가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이 순수문학과 있었고 종이책 계약만 체결하고 전자책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비문학 작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쇄 계약에 관련돼서는 종이책, 전자책 함께 출판하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인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출판을 하려고 하는 출판인들 또는 작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쇄 및 판매 현황에 대한 문의 이런 경험이라든가 인쇄 현황을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출판하는 그런 경우에 53.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럴까? 혹시 이것이 업무상 너무 과다해서 그런 건 아니까? 저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무색한 건 뭐냐면 온리 전자책, 즉 전자책만 출판하는 대부분이 이 출판사들은 중소형 출판사들인데 이런 출판사들은 판매 현황을 보고받지 못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리 전자책을 출판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이런 문의 경험도, 문의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점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전과 문학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을 받기 전과 후에 일어나는 불공정한 관행으로서는 이러한 문학상 5.2%가 문학상 창작기금의 심의를 믿기로 금품 요구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수상 경험자 중 17.5%는 상금을 행사비나 뒷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과 관련해서는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공모전의 상금을 이런 저작권 인세로 같이 등치시킬 것인가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적인 시각도,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공정 관행에 대한 창작자 인식을 조사를 해봤는데 64.9%는 작가는 노동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작가의 사회적 지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에 대한 상시적인 두려움을 가져있다는 점들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대도적인 그러한 개선 노력과 출판 컨설팅이라든가 작가들의 이익단체 활동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불공정 관행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공정 관행이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공정성에 관련된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것은 작품을 창작하고 게재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문학상을 수상하는 과정들이 있고 상호작용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청탁한 이후에 원고가 주어지고 수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문학상을 통해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분배의 공정성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에 대한 공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공정 관행을 연구하는 것은 작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출판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작가와 출판사와 독자 모두를 위한 우리의 문학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따라서 불공정 관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우리가 출판사가 작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작가가 출판사를 공격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생태계가 공정해야만 문학 생태계가 미래의 출판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욱더 성숙되고 발전적인 모습의 문학 생태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불공정 관행의 연구와 그리고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노력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병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판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 분야의 불공정 계약 사례 또 문제점에 대해 발표해 주셨는데요. 현재 설명회를 시청하고 있으신 창작자분들 중에서도 문학 창작자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사전에 접수해 주셨던 질문 중에 문학 출판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 공병훈 교수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부족한 상태라서 제가 부랴부랴 되게 많이 조사도 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추후에 다른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발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나라별로 약간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톱 온라인 플라이 액트라고 해서 온라인 해적 해밍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사용자가 온로드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감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추려한다는 그런 내용의 법률이 2011년에 발효가 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저작권 등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방침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저작권 관련된 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늦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사실 독일이나 이런 부분들, 프랑스를 볼 때 사실 저작권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아주 의무화한다거나 필수적으로 보는 데에는 다소 비중이 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최근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사적 복제라든가 교육 목적의 복제, 인용 복제라든가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논의와 법률 제정들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식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저작권을 무조건 안 쓰게 보호하는 부분보다는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8년에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보호 교장물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전자책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거나 법률을 새로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삼진아웃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세 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웹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접속을 끊는다거나 이런 강경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외의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미디어의 기술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이 되게 많고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그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부터 프랑스 사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남겨주신 분께도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가가 자비 출판을 할 경우에 출판 비용을 출판사에 지불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상금을 받아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 지원금은 출판사가 받고 작가는 도서 한 권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처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받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한 15년 정도 출판사에서 실무를 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출판사, 작가분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출판 상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출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러한 출판 지원 상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의 두 가지를 제가 사례로 봤는데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소출판사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상금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이라든가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례의 경우는 사실 여기서는 출판 제작 지원금과 저작 상금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상금은 출판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자한테 직접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의를 하신 분의 궁금증은 중소출판,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출판사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상금 같은 건데 만약에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출판 지원을 할 때는 출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작자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금과 별도로 두 가지 경우에 다 경우 이런 저자와 출판사의 저작권 계약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사안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출판 지원금을 받아서 출판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와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거기다가 적시를 해놓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출판 저작권을 계약을 할 때 사실은 쇠를 거듭해서 찍을 때마다 책을 몇 부 준다 이런 것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몇 권을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출판사 입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런 쇠를 거듭할 때 몇 불을 준다라고 하는 계약사항을 명백하게 하는 게 서로 간에 오해도 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책이 필요하면 출판사에 돈을 주고 사거나 서점에 가서 사서 쓰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약서에 없다면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제 첫 번째 순서인 출판 분야 불공정 불평등 계약 사례 및 그 문제점을 발표해 주신 공병훈 교수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학 분야 불공정 저작물 권리 관계 및 또 피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현재 한국작가회의 저작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대현 문학평론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표준 계약과 관련해서 문학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학 분야 불공정 저작물 권리 관계 및 피해 사례 발제를 할 문학평론화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저작권과 관련해서 저작자들이 피해 있는 사례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벽돼 있었던 이상문학성 사태가 있었고 그때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해당 사람을 비판하고 SNS 보이콧을 하는 형식으로 작가분들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 한국작가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도 성명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가깝게는 최근에 발생한 아작 출판사 사태가 있었죠. 아마 해당 작가분께서 SNS로 그걸 폭로, 고발을 하셨는데 사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고발 위해에도 다른 작가분들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재미있었던 게 출판업계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또 극소수 출판사의 일탈이다 이런 반응으로 나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모든 출판사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아주 극소수의 문제라고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병원 교수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셨듯이 그 출판 실태사를 보게 되면요. 설문에 참여한 53%의 작가가 판매 내역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또 다시 그중에 64.1%는 그럼에도 아무 항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쩌면 극소수의 사례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학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냥 문제제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저작권과 저작자와 출판관의 사이에서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두고 불공정일절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는 제가 생각하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매체에 기고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오래전부터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매문이라고 하죠. 돈을 받고 어떤 글을 거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도 자기의 글에서 난 지금 현재 매문을 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음식을 얘기했었고 더 오래전 이제 일제강점 시절에 박영희 작가도 작가들 사이에 고려를 주고받는 이야기는 서로 정면이 된다. 그러니까 붉은 얼굴이 된다고 하면서 서로 굉장히 이제 이런 일들이 고려를 물어보거나 고려를 이제 언제 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작가들이 출판사에 잘 항의를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미학적 관점인데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논점이 있잖아요. 예술은 어떤 거에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받는 목적으로 작품을 한다. 이런 얘기들 자체 때문에 좀 꺼리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자율성 논의가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건 굉장히 복잡한 논점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작가들이 항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문학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작가원님 피해 사례들을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묶어봤습니다. 제가 유형별로 첫째는 이제 문예지 원고 게재 과정이고 둘째는 출판 계약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모전 및 문학성 출품 단계로 범죄 나누는데요. 아무리 이 세 범죄가 현재 문학장에서는 가장 저작권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작입니다. 문예지 원고 게재 과정의 피해 사례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형은 서면 청탁서를 미작성하거나 고려를 미구지하는 경우입니다. 유형 두 번째는 고려를 또 미지급하거나 또는 발전기금이나 정기구동 명목으로 고려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 3은 2차역 저작권 발생 시 저작권료 미지급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한 피해 사례를 좀 정리하기 앞서서 문예지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문예지가 대다수의 작가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플랫폼이 생기면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 조금 영향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문예지는 우리 문학장의 최전선에서 일단 작가를 발굴하고 또 공공의 의제와 단날 형성하는 전초기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작가들은 문예지를 매개로 이른바 등단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작가의 힘을 획득하고요. 이후 이를 바탕으로 문예지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출판사들 요 출판사들 있죠. 대형 출판사들 그 출판사들의 잠재적 필자로 호명이 됩니다. 또 그런 출판사에도 책이 출간이 되어야 우리가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 있죠. 연구자들의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고 또 책이 출간될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등단자, 미등단자에 비해 언론의 주목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예지의 작품 게재가 되어야 우리 국가나 지방다치단체 또는 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도 보니까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운영하는 예술인 등록이 있죠. 거기도 이제 문예지의 게재 몇 편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작가들에게 문예지의 원고를 게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단 자신의 작품이 공적인 자리에서 회람될 1차적 기회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상기관과 같이 문예지 원고 개장에서 불공정한 저작물 관리관계가 형성되어도 상당수 작가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문예지가 가지는 이런 권력성에 기인해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유형 1의 경우인데요. 유형 1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서면 청탁선을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작성을 하더라도 고려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청탁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작달러 하여금 정정한 저작물 관리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또는 관리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정당한 사례를 받을 수 있을 때에 작가들에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작자의 지위가 상당히 불리해지는 유형입니다. 유형 두 번째는 서면 청탁서를 통해서 고려를 기재하고 또 실제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고려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회로 지급한다거나 또는 기한회로 지급한다거나 일부 아예 미지급함으로써 고려에 대한 저작자의 정당한 거래를 정당한 기대를 배반하는 유형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고려를 지급했다가도 발전기금 명목으로 다시 고려를 우리한테 좀 내달라 또는 일단 정기구독 형식으로 우리 정기구독자가 부족하니까 정기구독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경우는 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형식상으로는 정당한 권리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적으로만 형성되고 실제로는 더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는 차라리 미지근하게 되면 나중에 항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저작자의 주의를 불안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유형 세 번째는 문재재 수록된 원고가 2차적 저작권이 발생할 경우에 문재재 측이 2차적 저작권 작성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매체라든지 교과서, 문제집 이런 데에 재수록이 됐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린 참고서, 문제집 때에 수록된 경우도 그러는데요. 이 경우에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2차로 이용된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와 문예지 사이의 권력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아까 공경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유형의 사례들이 현장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당내부원 출판 계약 과정에서의 피해 사례인데요. 여기도 유형이 좀 많습니다. 유형 1은 인세를 미지급하거나 또는 판매 부스를 미통보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일정 부스를 저자가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는 이제 이 한 권을 계약하면 다음 책도 계약한다는 이른바 1 플러스 1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2차적 및 부차적 이용 허락 없는 별도 저작물 작성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저작권 양도 계약 이후 현저한 작가와 출판 사이에 현저한 비교형이 발생하는데도 추가 보상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창작자와 출판권자 사이에서 설정되는 단행분 출판 계약은 문학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저작물 권리관계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저작권 이용 허락의 범위가 협소한 문예지 기지에 비할 때 비교적 단행분 출판 계약은 이용 허락의 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예지 관련 내용에서 언급한 것 같이 작가와 출판사에서 이미 대등한 계약 강의가 형성되는 관계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출판사의 우월적 지휘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권리 강의가 형성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인이라든지 또는 대중적 인지도가 부족해서 출판 계약을 설정하기 어려운 작가들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작 출판사에서는 흔히 말한 장경경 작가들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고 본인이 다른 출판 계약을 충분히 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가분들은 피해를 입었어도 거기에 어떤 성명을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기서 유행 1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유행 1은 판매를 통해서 인쇄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쇄를 미지급하거나 기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현재 출판 유통 고조 자체가 아까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판매량을 출판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가 인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 후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작가들은 지금 내 작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자체를 모르고 그렇다니까 그에 대한 대응 수당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의 지위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하는 유형입니다. 유형 두 번째 경우는 일정 부수를 저자가 구매하는 걸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1플러스 1 계약인데요. 이는 출판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저작자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저작자가 출판 계약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기대 이익을 출판권자가 가져가는 유형인데요. 대표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작자가 출판물 일정 부분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단행본 계약 체결 시 이후 출간될 때까지 미리 계약하는 이른바 1플러스 계약 즉 입도섬해 같은 거죠. 입도섬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작자의 지위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항의를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출간 계약이 급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출판권자는 계약에 대한 위험을 저작권자가 감당해야 될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저작권자 이전 행식으로 본인의 이익을 극대하게 되는 유형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인데요. 이 경우는 출판권자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임의로 판매를 위해서 작품을 수정하거나 가필을 함으로써 저작자가 작품에 가지는 동일성 유지권이죠. 그런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판매도 홍보 차원에서 하다 보는데 이 경우에는 작가의 동의를 얻어봐야 되도록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가필을 함으로써 이 저작물을 내가 창작한 게 아닌데 정도의 느낌까지 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유형 네 번째의 경우는 2차적 및 부차적 이용 허락 없는 별도 저작물 작성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바로 남았죠. 정영영 작가 사례에서처럼 저작자 허락 없이 오디오북을 무단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판 계약서 상에서 언급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계약서에 그 조건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세계를 계약을 하게 되는 유형이죠. 다음 유형 다섯 번째 경우는 저작권 양도 계약이고 추가 보상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저작권 양도 계약 이른바 우리가 매절 계약이라고 하죠. 매절 계약 이후 저작자의 저작물을 통해 출판사 예상한 기대 수익을 상당히 초과하고 그에 따라 저작자의 관계에서 현전 비교능이 발생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된 추가 보상 청구를 거절한 경우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좀 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상으로 분명히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저작자가 출판사의 계약에서 자신의 소리를 내기 어려운 신인이나 또 인지도가 부족한 작가들의 경우에 이 경우가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충분히 왜냐하면 출판계약 당에서 대등한 사회에서 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리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라든지 또는 사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미 추가본선 청구권이 법규적으로 제정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표준계약서라든지 또는 저작권법에 이런 추가본선 청구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히 예외적으로라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단행본 출판계약 과정의 피해 사례였고요. 다음은 이제 공모전 및 문학수상 출판 과정에서의 피해 사례입니다. 역시 역시 유형은 일단 공모전 및 문학수상 수상 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차 저작권 포함해서요. 두 번째 유형은 문학상 수상작 제수록 시 제수록률을 미지급하거나 또는 추가로 발생한 인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쇄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 3은 공모전에 작품 또는 기획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 그걸 주최 측이 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전 및 문학상 제도는 특정인과 개별적으로 저작물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문의지 게재 단행본 출판계약과 달리 주로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죠. 일단 미발표작입니다. 미발표작을 가지고 주최 측에 공모하는 현상 공모 형식으로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인데요.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꼭 공모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주최 측이 이미 발표된 작가의 작품 기발표작을 선정한 후에 작가가 수상을 허락하게 되면 권리관계 형성되는 문학상의 형식도 존재합니다. 다만 두 형식은 모두 주최 측이 작가에 비해 우울한 지혜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두 형식을 통한 권리관계 형성 과정에서도 상기한 방식의 불공정 유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유형 1은 앞서 이상 문학상 사태처럼 공모전 및 문학상의 수상 조건으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2차역 저작권을 양도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그냥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이고요. 이미 90년대도 한 번 똑같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작가는 수상 조건으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살피는 것에 대해서 작가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인지를 하고 이후에 작가가 내심으로 그런 수상 조건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하더라도 문학상 수상하는 주최 측이 주최 측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리 때문에 문예지 청탁을 배제한다거나 또는 출간을 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부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이는 수상 작품지라는 명목으로 문학상을 수상한 기발표 작품이 또 다른 단행변에 수록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춘문의 당선 작품집 또는 올해의 문제소설 이런 작품들이죠. 이럴 때 이 명목으로 단행변에 수록되었는데 여기에 재수능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수능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책들은 보통 교과서라든지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기대 이상으로 책이 판매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 재수능료를 넘어서는 추가 인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모전에 작품 등 기회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심사위원이라든지 또는 그 주최 측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관계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까지 작가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물 권력관계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한 번에 해결됐는 건 아니겠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이 방식들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작가들의 창작의식이 함양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작가가 매물이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내 권리를 언급을 못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들이 좀 계도가 되거나 또는 문학의 관행들이 바뀔 때까지는 옆에서 보조하는 이 형식으로 서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꼭 하거나 또 표준 계약서가 도입돼서 작가들의 이런 불공정 유행들을 아예 계약서 상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려줄 수 있도록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글로벌 기준법이나 이런 것처럼 사회법적 관점에서 작가와 출판사가 아무래도 대등하게 계약을 맺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조하는 입장에서 법령상으로도 좀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는 그랬었는데요. 일단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등록해 주신 분들이 남긴 질문을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의 책이 북클럽에 올라가 있는 걸 수개월 전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출판사에서 이에 대해 미리 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당연히 북클럽 사용 대가가 지불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출판기에서 흔한 경우인지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 잘 들었고요. 저도 이 질문을 보고 살펴봤는데요. 이게 아까 일단 흔한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북클럽이라는 건 우리가 음원으로 치면 한국을 다운받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여러 실시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구독 서비스에 가까운데요. 이거는 전자출판 이용 방식의 문제로 당연히 계약사항이고 합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 단독으로 이걸 진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래서 계약서를 좀 살펴보신다면 이런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만약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거는 좀 계약 위반 상태로서 아마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준비 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술인 신문고 이런 데에서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출판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하우에 대해 궁금해 하셨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법규칙만 더 현실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으로 해결하면 가장 간단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출판에 관계도 있고 인간적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도 이게 어떤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보통 대응을 하는데 일단 좀 약간 돌려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 나랑 같이 책는 사람은 이세가 찍었는데 우리 책은 잘 나가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말하게 되면은 보통 그 상태에서 거짓말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진 출판사들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는 아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어떻게 바로 말씀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대응을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렇게 계속 미루는 두세 번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출판사의 신뢰관계는 그렇게 많이 유지할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돌려서 먼저 말해보고 거기서 대응이 만약에 좋은 방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원만히 해결되겠지만 두세 차례 그렇게 말했는데도 잘 몰라요.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한다면은 아마 이제 그 출판사의 신뢰관계는 좀 깨진 걸로 생각되고 다른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소송, 법적인 문제를 밟는 게 근원적인 해결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학 분야 불공정 저작물 권리관계 및 또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를 해주신 김대현 문학평론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 마지막 발표이기도 한데요. 동화작가이자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연대 저작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영소 동화작가님이 아동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사례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연대 저작권위원회 유영소 작가입니다. 제목이 아동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동 청소년 문학 혹은 어린이 청소년 문학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저도 어린이 청소년 문학으로 계속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문학은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독자를 먼저 배려하고 말을 건다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요구되는 계약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불공정 조항은 물론이고요. 어린이 청소년 책에서 조금 더 문제시되는 불공정 조항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작년 8월에 출판 계약 중 불공정 조항과 그 개선 방향을 묻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는 문체부 표준계약서 개정연구팀에 우리 단체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즈음인데요. 그래서 기간을 보니까 조금 시간을 적게 드린 것 같아요. 좀 5일 정도밖에 시간을 못 드리고 거의 주관식 문항으로 묻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답을 주신 작가는 55명인데요. 한 분을 빼고는 모두 불공정 조항이 있어도 계약을 했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설문 결과는 잘 모아서 연구팀에 드렸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답변을 분석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목차에 따라서 분류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례 1은 계약 존속기간과 관련된 건데요. 출간일을 정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도 남은 재고를 다 팔겠다. 계약기간이 10년인데 자동연장까지 되고 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가들은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3년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약 종료 전에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판단하기를 바랬습니다. 또 계약 종료 후에 재고 판매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지만 하게 된다면 정확한 나머지 부수를 일러주고 또 기간을 정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림이 어린이 책에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린이 책에서는 작가들 인세를 10% 안에서 글과 그림이 배분되도록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또 학습지나 독서회사들이 책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회원들에게 배포하거나 대파하는 영업들이 있는데요. 이때 대량으로 책이 납품되면서 공급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으니까 출판사 역시 작가들의 저작료를 낮추겠다는 조항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서는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출판사 요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500분 미만은 인세를 절반으로 지급하겠다는 동무, 재단지원금 받았냐 그럼 책을 내줄 테니까 출판사에서 지원금을 달라고 요청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많은 작가들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인세 정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탁받은 원고가 계약 이후에 엎어졌는데 그러고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대량 납품 시에 인세 하향 조정을 정인세로 하자는 의견은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개선 방향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투명한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또 작가들이 이런 자신들의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청탁 원고 작업 시에 출판사 측에서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원고 진행 정도에 따른 보상 지급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책의 경우인데요. 전자책 사례는 되게 현재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출판권 설정하고 배타적 발행권 설정은 별개의 계약인데 전자책을 만드는 배타적 발행권이 종이책을 만드는 출판권에 종속된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계약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계약해 놓고 종이책만 내고 전자책은 안 만들 때도 많다. 또 초기 시작이라는 이유로 시장 리스크나 유통 수수료 등을 다 작가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리고 전자책은 인쇄 기준이나 유통 등이 출판사마다 너무 다르고 그에 대한 설명을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작가들이 스스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전자책과 관련해서는 작가들이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것이 참 문제적이기는 합니다. 출판사가 그에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서를 보냄과 동시에 언제까지 빨리빨리 보내달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작가들은 전자책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이 아니라 종이책을 낸 곳에서 전자책 낼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전자책을 조금 더 잘 만드는 다른 곳이 있다면 거기서도 낼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합리적인 저작권료를 잘 설명해주는 또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제작비와 수수료 분담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용료 말고 작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산전 방식의 근거를 제시하고 사용료 책정을 작가들과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인데요. 사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작가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 출판사의 요구가 많고 섬세할수록 작가들의 권리를 미리 제한하겠다는 맥락으로 생각이 돼요. 무조건 출판사에 위임하라거나 저작료를 받았으면 나눠 갖자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비율대로 분배하겠다. 그리고 2차 저작물 작성할 일 생기면 그때 계약하자고 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식의 요구들은 명백한 불공정 조항이라고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작가의 권리가 분명한 이상 필요한 때 조정과 선택할 수 있는 특약사항 정도로 계약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작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는 작가의 몫이고 그 사이에 출판사가 어떤 업무를 해냈다면 그 역할을 감안한 위임료 등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럴 때를 위해 출판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수익 표준 배분률, 수익 표준 배분률 같은 논의들이 이제 서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부분인데요. 어린이책 중에는 전집이라고 해서 특정 주제로 수십권을 묶어서 규모가 크게 여러 권을 가능하고 세트 단위로 판매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규모나 절차면에서 인세 계산이 난해하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하는데요. 이런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아예 없거나 영구히 혹은 절판시까지 규정된 불공정 조항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계약들은 저작재산권 일체를 넘기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름방과 같은 폐해들이 발생을 하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전집뿐만 아니라 문학성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 더 유리한 그런 계약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공정한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기간을 꼭 설정해야 되고요. 저작재산권 낱낱체 권리 모두를 양도하라는 강요에서 벗어나서 작가가 선택해서 양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 양도하는 문학상은 될 수 있으면 금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약의 어떤 불공정한 사례와 개선 방향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개선 방향을 안다는 것은 불공정이 아니라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라고 한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갖는 힘의 불균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불균형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작권 계약 현장은 표준 계약서라는 용어부터 불통이 시작됩니다. 문체부 표준 계약서가 있고요. 또 출판계 통합 표준 계약서도 있고요. 개별 출편사마다 표준 계약서 양식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작가들이 어떤 계약서를 받아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어떤 계약서든 공정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잘 되는 문제 이 얘기로 돌아가자면 작가들은 작가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고 수용해서 함께 정하고 있는 그런 출판사와 계약하기를 원하고 그런 공정한 계약서를 쓰기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문체부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데 작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자문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화 작가 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화의 경우에 작가 인쇄 10% 안에서 글 작가와 그림 작가 인쇄를 나눕니다. 그림이 많은 경우에 글 작가의 인쇄를 삭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글 작가 인쇄에서 나누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판사 쪽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10%라는 틀 안에서 글 작가에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발제 안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어린이책 작가들이 출판사에게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역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 있어서요.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계약을 연장할지 어떤지 판단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연장을 결정했다면 그때 10%를 요구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존속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6개월간 180만 원의 표지를 포함해서 60페이지 그림사파를 요구받았습니다. 저작권은 출판사가 가진다고 하는데요. 서로 공평하게 어떤 식으로 출판 계약을 맺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업무상 저작물을 작업한 창작자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질문을 하신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공정한 페이 이런 문제는 저작권료와는 조금 다른 범주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칠게 이해를 해서 적절한 페이, 적절한 저작권료, 적절한 인세의 문제는 사실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얼마를 받고 있느냐 하는 금액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작가 A는 어떻게, 작가 B는 어떻게 이런 등등의 경우의 수를 많이 알아서 자신에게 적정한 수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묻고 답을 들을 관계들이 조금 있어야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에게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상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창작자는 스스로가 분명하니까요. 분명히 저작권자로서 계약을 하실 때가 있을 거고요. 그 저작권자로 계약을 하실 때 문체부 표준 계약서로 계약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동문학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계약 및 그리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유용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1부 순서가 끝났습니다. 출판 계약 실태 발표가 있었는데요. 2부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서 표준 계약서 설명과 관련 법령 교육 또 지원 제도 안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정부가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10종은 앞선 발표에서 들었던 불공정한 계약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계약서이다 보니까 어려운 법률 용어 또 개념 때문에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창작자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표준 계약서 개발 연구 책임을 맡으셨던 세명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김기태 교수님께서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 계약서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의 김기태 교수입니다. 앞서 세 분의 발제자께서 불공정한 계약 사례와 또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10종을 만드는데 참여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속고치는 걸 느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정부에서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의 유형별 소개에 있어서 표준 계약서라는 말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앞서 유용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표준 계약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최소한 표준 계약서가 되려면 그 계약에 관여하는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고시된 정부 안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유형의 표준 계약서들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개별 출판사가 자기들 입맛대로 만든 것도 표준 계약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어에 관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법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온라인 상에서 우리들의 발제를 듣고 계시는 창작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올바른 표준 계약서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유형은 기존에 있었던 계약서들을 개선한 것이 여섯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주요 이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권 설정 계약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출판권 설정 계약서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종이책을 만들기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 유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이라는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용어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종이책을 만들기 위한 계약서 유형이다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앞서 피해 사례에서 불공정 사례에서 나왔잖아요 출판 계약서를 쓰면서 그 안에다가 배타적 발행권에 해당되는 전자책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현행 저작권법상 배타적 발행권이 더 큰 의미입니다 개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배타적 발행권 안에 출판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만들면 종이책도 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배타적 발행권이 들어오기 전에 출판권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 사회 또 우리 문화에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도 즉 배타적 발행권이 들어오는 시점에도 출판권을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권리관계를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존속기관의 문제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특이하게 없는 경우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봅니다 계약기간을 그러니까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에 따른 존속기관이 유효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표된 표준계약서에서는 이것을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공란으로 비워뒀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몇 년이 합당할지는 서로 조율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기존에는 아마 어느 한쪽에서 통보가 없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매우 좀 불합리하죠 또는 불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의 경우에는요 계약기간을 항상 카운트타운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좀 이상한 것은 계약의 주체였다고 얘기하는 출판사조차도 언제 계약이 종료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출판사에서 저작권자에게 통보를 해서 계약이 끝나가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해달라는 식의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좀 조항을 넣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창작자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지 앞으로 계약하실 때 지금 표준계약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원고에 관한 건데요 사실 출판계에서 그동안 이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출판사에서 와가지고 정말 이 원고가 마음에 안 드는데 출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았고요 그래서 작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출판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애초에 의도했던 기획에 부합하는 원고인지 아닌지를 어느 한쪽이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표준계약서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되 그러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계속 불만이 토로될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끝내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계약에 담았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바꿔서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사용료의 문제죠 누누이 지적되는 것이 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가 타당한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죠? 도대체 내 책이 몇 부나 팔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뭐냐 투명한 정산에 관한 투명한 자료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또한 표준계약서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요새 유통전산만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여러 개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어떤 것이 합당한지 좀 서로 출판사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거 같아요 초판 1세의 경우에는 선급금 형식으로 발행 부스 기준으로 좀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왜냐하면 초판 1세는 출판사가 정하는 거잖아요 저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이 정도는 찍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아마 작가를 섭외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출판사가 지는 것은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경우에는 발행 부스를 가지고 이제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초판 2세 이후에는 이제 이후에는 얼마나 팔릴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 부스보다는 판매 부스를 가지고 이제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그동안 출판계에서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을 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저작권 사용료를 책정하시고요 나아가서 이것마저도 또 안 지켜져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1년에 한번 정산하고 판매 부스를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표준계약서에서는 이런 경우에 저작권자가 이전에 받았던 저작권 사용료를 기준으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출판사에서 해명을 해서 사실 그만큼 우리 못 팔았어요 라는 걸 소명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음 저작권 사용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마저도 또한 합당한 게 아니라면 서로 합의하셔가지고 별도의 요율이라든가 지급 방식을 결정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2차적 저작물 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출판 편집자 출신이고 지금 학교에서는 20년 이상 책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저작권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정말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출판권은 저작권이라는 큰 범위 테두리 안에서 매우 미미한 사용권 이용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매우 거대한 저작 재산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출판 계약을 하면서 즉 출판권이라는 사용권을 획득하는 사람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겠다고 합니까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런데 그동안 관행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온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책 이외에 즉 출판이라는 행위 이외에 저작물을 알릴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내야만 그 작가가 성장하는 디딤돌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출판물을 통한 국위선양도 많았고 출판물을 통한 창작자의 어떤 권익보라든가 명예의 고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공표하는 수단도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출판이라는 행위만을 통해서 저작물을 알리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 또한 거기에 걸맞는 위상을 확립해야 되고 앞으로 더 미래의 지향적인 어떤 역할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과거의 미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권한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뭘 선언했냐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을 즉 책으로 나온 것을 발행한 출판사에서 그것을 재사용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번역이라든가 각색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로 사용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할 권한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출판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라 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영화사에서는 제일 먼저 어디로 연락을 하냐면 작가한테 연락하는 게 출판사로 연락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또 에이전시에서도 출판사로 연락하고 이런 경우에 출판사는 시침이 툭대고 자기네가 권리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이러저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작권자한테 고지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저작권자가 어떻게 처분할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을 받을 수 있겠죠 출판사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창작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려면 출판이라는 행위를 하려면 출판사로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출판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대리중개하려면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출판사들이 그거는 안 해놓고 그냥 출판사 자격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위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출판사가 저작권 대리중개업자로 신고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다면 위임하시면 안 되는 거죠 범법 위법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위임을 하시고 앞서 말씀들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저작권료 그로써 발생되는 2차적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는요 전적으로 저작권자 거죠 출판사는 대신 그 행위를 해줬어요 대리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중개를 해줬어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명칭도 개념도 언어도 단어도 정확하게 쓰셔서 니네가 받아갈 수 있는 건 수수료지 저작권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인데요 아마 뒤에 이제 법률 전문가께서 또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해지라는 용어와 해제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좀 다릅니다 뜻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어느 경우에 해지를 하고 어느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좀 숙고하셔서 계약서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이제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이제 이 정도로 출판권 설정 계약서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약사항을 따로 모든 계약서 유형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의 본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미에 있는 특약사항의 내용을 담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출판 베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인데요 원래 원칙은 베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고 해야 하는데 베타적 발행권의 의미는 매우 넓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이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베타적 발행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이 음반의 형식이든 영화 같은 영상의 형식이든 멀티미디어 형식이든 오디오의 형식이든 또는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책 기반의 형식이든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베타적 발행권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번에는 출판 분야잖아요 그래서 앞에 전자출판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책에 관한 베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베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출판권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출판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 창작자로서 계약을 하게 되는 출판사가 출판물의 사양이라든가 유통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관행상 그러나 베타적 발행권으로 오면 달라집니다 베타적 발행권에서는 그 방법이나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는 창작자는요 또 다른 데에 베타적 발행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무엇을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여기 2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체결하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전자책 일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출판사한테 요구를 하시라 이거야 니네가 만들고자 하는 전자책의 사양이 뭐냐 전자책은 보통 솔루션이 있고요 기술적인 요소죠 디바이스 그것을 탑재할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어떤 방식으로 유통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적어서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은 니네가 하고 대신 다른 부분 다른 방식으로 내가 딴 데 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환기시키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고요 그 밖에 나머지는 앞에 것과 대동소의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출판 베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계약서는 사실 작가들은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따로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셨지만 협상 과정에서요 출판단체가 워낙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를 해와서 하나로 합쳤을 뿐 별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실 때 뒤에 보면 종이책에 해당되는 분과 전자책에 해당되는 분이 합쳐져 있을 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빈 공란을 꼭 확인해서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도 계약과 뒤에 저작물 이용 계약서가 있는데요 양도 계약은 말 그대로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하세요 이번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기간도 정해놨고요 과거에는 양도 계약은 영원한 것처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작재산권 자체가 유한한데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 무한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해놨고 그 일곱 가지 저작재산권 또한 다 쪼갤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특이학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넘어가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자들께서는 그 부분들을 잘 보시고 저작권 의식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용은 그냥 살펴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해외용은 이것은 주도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 저작물을 들여올 때 외국에서 내미는 계약서에 싸인만 했죠 내용도 모른 채 앞으로 우리 것을 수출할 때는 이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것을 내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문, 일문, 중문으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외에 판매하실 때는 저작권을 판매하실 때는 꼭 이것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북 베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전자출판 베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특별히 오디오북에 한해서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오디오북 베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이외에 유통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제작 계약서, 저작 인접권 계약서는 우리 창작자님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통사라든가 제작사와의 관계니까요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출판 분야에서 최초로 고시된 계약서인 만큼 이에 관한 질문도 많이 접수됐는데요 그 중 두 가지를 교수님께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번역자와의 계약 시에 표준 계약서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국내 번역 계약은 통상 매절 방식이며 계약 출판사가 사업을 유지하는 한 만료 기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 번역된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다시 출간하는 경우에 기존 번역 사용 가능 여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앞으로 계약에 임할 번역자들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인데 물론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작권을 최초로 부여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창작을 한 사람이잖아요 저작물을 그런데 우리는 흔히 지은이를 지은이 저자를 흔히 그냥 직접 창작한 사람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지은이 범주에는요 그림이나 사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작자 저작자의 범주에는 지은이 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냐면 편저자라고죠 역근이 역근이도 저작자고요 여기서 나오는 옴기니 번역한 사람도 저작자예요 그러니까 지은이 역근이 옴기니 이 세 사람은 동등한 저작자로서 저작권 대상자인 거예요 저작권 보호 대상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번역자 또한 똑같이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저작자상권 양도 계약서 저작물 이용 계약서 똑같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소위 인세라고 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관행은 원고료식의 매절 이 방식으로 했는데요 이 또한 현행 판례에서는 출판권 설정 계약에 준한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오래전에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불합리한 상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그동안 팔린 거 얼마냐 공개해라 그리고 내가 받은 금액을 제외한 초과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현행법상 그런 부분 또한 있어요 매절이라는 용어 쓰지 마시고 앞으로 하시려면 정상적인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설정 계약서와 저작권 양도 계약서의 차이를 포함하여 표준 계약서로 계약 체결 시 유의점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 아마 저작권 설정 계약서가 아니라 출판권 설정 계약서인 것 같아요 출판권 설정 계약서는 그 계약서 안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반면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저작재산권 일체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권 설정 계약을 하면 나한테 어떤 권리만 있어요? 종이책을 출판해서 팔 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하면 양수인은 자기가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용 허락을 하고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은 매우 불리한 거고요 출판권 설정 계약은 조금 유리한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판 분야 정부 표준 계약서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신 김기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 덕수의 이메리 변호사께서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교육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메리 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에 발제에서 법 개념에 관한 설명이 많이 나왔는데 그 해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주고 있습니다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창작자 최초의 저작권자를 바로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권을 양수한 저작재산권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 맨 앞을 보시면 저작자의 표시와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가 구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창작자와 계약에 의한 저작권 양수인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이 최초의 저작권은 계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없는 창작자의 고요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저작권과 끝까지 함께 붙어가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인격권인데요 법에서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저작인격권은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 표준 계약서를 보면 저작재산권 양도조항인데요 이 양도조항을 보시면 저작재산권만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인데요 이 내용은 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통해서 양도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에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제배포권은 저작물 유통의 핵심이 되는 권리입니다 공중송신권 중에 전송권은 쉽게 말해서 저작물을 디지털 환경에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작물의 전자적 유통의 핵심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판권은 복제배포권을 포함하고 배타적 발행권은 복제권과 전송권을 포함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고 앞에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출판으로 유통하는 저작물은 미디어 믹스가 잘 되는 원천 콘텐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판계에서는 앞으로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이해와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할 겁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작을 번역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해외 판권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거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로 변형하거나 각색 영상 제작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창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 인격권이나 저작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타인한테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여기서 129조에서 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침해정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청구를 공동 저작자 한 사람이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권리 행사와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이 구분된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작권 분쟁 중에서 공동 저작인지 단독 저작인지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를 가리는 건데 2013년의 법원에서는 캐릭터 잘 알려져 있는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만든 기획사와 캐릭터 디자인 회사를 공동 저작자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에 관한 저작권법 45조를 보시면 특약이 없을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할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특약을 본계약에 끼워 넣어서 저작자가 특약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뒤에서 살펴볼 공정거래위원회에 출판사의 불공정약관 시정이 2014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속합의서 형태로 2차적 저작물 작성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표준계약서의 양도조항도 저작권법 45조에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으로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뽀로로 판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용 허락에 관해서 먼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양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용 허락은 저작재산권이 저작자에게 남아있고 계약으로 이용 조건과 범위를 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흔히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기는 양도보다는 이용 허락이 일반적으로 저작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서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저작자에게 유리한 이용 허락으로 본다는 판례가 이미 96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제목부터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계약서들을 보면 공동소유계약이라든지 투자계약 같은 이상한 이름들을 달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 과외적인 건데 출판물의 이용 허락 범위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되는 출판사들과 도서관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창작자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31조의 도서관에서의 복제 조항을 모르면 완전한 이해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조항 자체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소장 도서를 도서관이 도서관 안에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복제 전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출판사 측에서 다투는 부분은 도서관에서 소장 도서를 전자책에 대한 관외 열람 그러니까 도서관 밖에서의 열람 대출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출판사와 저작자들의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소장 도서를 전자책화해서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전자책으로 제작한 것을 전자책 납품처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하고 있을 뿐이고 이용료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이처럼 도서관과 출판사 사이에서도 이용 허락 계약의 범위와 관련해서 다툼이 심각합니다 이용 허락의 조건과 범위를 다투는 분쟁은 저작권 소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표준계약서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도 계약이 아니니까 대충 봐도 되겠지가 아니고 이용 허락 계약을 할 때 조건과 이용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 관련된 사례 중에 출판사 기획작품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보통 저작권은 공동 소유다라고 계약서에 쓰고 출판사가 공동 저작자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기획안을 제공했더라도 무조건 본 작품의 공동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 봐야 합니다 기획안은 작품과는 별개의 저작물이 될 수도 있어요 공동 저작관계가 아니라 해도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석상 저작재산권의 지분을 저작자가 출판사에게 양도해서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 특약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에게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요 또 저작인격권도 계약으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출판사가 작가와 합의 없이 저작물을 개정해서 저작물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 번역했으면 작가의 저작인격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공동 저작자라고 해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저작가와 합의 없이 권리를 행사하면 위법합니다 다음으로 출판계의 불공정 행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불공정 계약과 불리한 계약은 다르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보려면 나에게 불리하다는 것 말고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불공정 계약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일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돈 줄 때 다 돼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때 계약 조건에 대해서 협상할 가능성이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박탈되겠죠 여기에 계약 상대방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폭언이나 성폭력을 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것이 계약 내용을 잘 몰랐다거나 계약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이유만으로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불공정 행위의 효력에 대해 정한 대표적 조항으로 민법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있는데요 이 조항이 적용되면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효과는 세지만 그만큼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무에서는 약관 규제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약관 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은 상업자가 미리 불특정 다수와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약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개별 조항에 대해서 약관과 다르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못해준다 바꿀 수 없는 조항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약관이라고 생각하고 약관 규제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약관 작성자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청구도 할 수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검색해보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판계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으로 알려져 있는 계약이 매절 계약이죠 이 매절 계약이라는 것은 대부분 저작권 양도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면 매절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절은 사실 저작권 양도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매절 계약 자체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팔리에는 1994년에 매절 계약이 저작물 이용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계약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대가 지급 방식을 수익 분배나 분할 지급을 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매절이라고 합니다 저작자 입장에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계약할 때 기분이 좋죠 목돈이 들어오니까요 저작물이 잘 안 팔렸을 때도 저작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출판사가 손해를 봐도 미리 돈을 준 걸 돌려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구름방 사건에서 법원이 매절 계약이라는 것만으로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판사는 계약 당시에 작품이 대박 날 것을 알지 못했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담했다는 거죠 반면에 저작물이 예상보다 대박이 났을 때는 저작자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계약에 수익 분배 청구권이나 추가 보상 청구권이 없었다면 대박이 나도 초과 수익에 대해서 돈을 더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용어락 계약이면 이용기간이 지나서 계약 조건을 고칠 수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시금을 받고 수익 분배 약정 없이 저작권을 포괄적이고 영구적으로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대박이 터지면 구름방 사건처럼 저작자와 출판사의 수익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깁니다 따라서 매절 계약을 할 때는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일시금 지급 조항과 저작권 포괄 연구 양도 조항이 같이 있는지 잘 살펴서 계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용어락이라 하더라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기간이 길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약관 외에도 예술인복지법이 정한 예술인에 해당을 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불공정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서 소송지원받거나 문체부의 행정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예규인 심사지침에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작년에 예술인복지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서면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기획업자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서면계약 체결 의무조항과 과태료부과조항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단속이 안되다가 작년부터 신고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판사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술인과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모두 기재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앞에서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요 표준계약서에 관해서 지금 최근에 문체부뿐만 아니라 출판계에서도 자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앞에서 본 약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표준계약서를 비교해보면 다른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가 나쁘다 좋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자 입장에서 한쪽 계약서를 받으면 다른 쪽 계약서도 같이 비교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체부 표준계약서는 제작비가 현저히 증가할 경우에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해서 정한다고 하는 반면 출판계 표준계약서는 저작권자 요청으로 제작비가 상당히 증가할 경우 초과액을 저작권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고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넘어가기 전에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기간 중에 저작자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때 이때 불공정계약을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먼저 바로 불공정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그 내용을 출판사가 주장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민법이나 약관규제법이나 예술인복지법에 위반한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반품액과 매출액의 차익을 작가에게 청구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계약서에 없으면 이는 예술인복지법의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조항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디자인비 부담을 요구한다면 계약서를 먼저 봐야겠죠 출판계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면 저작권자 요청으로 제작비를 상당히 초과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있는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저작권 침해가 있고 계약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제3자가 복제권을 침해하면 표절이라고 하는데 표절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으로 침해정지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범인을 안 지 6개월 이내 경찰에 고소하면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을 놓쳐서 형사처벌받게 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저작권법 140조 1호에서는 영리목적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6개월 지나서도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법원으로 가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좁기 때문이에요 모든 창작적 요소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컨셉이나 발상 같은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하고 외부에 표현돼서 저작물로 인정받는 것만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작물 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보호받는 표현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들은 대표적으로 신화와 같은 스토리 원형이나 문학의 클리셰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받의 판단은 판례가 일관적이지 않고 변화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저작물의 보호받는 표현 부분을 표절했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의 다른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기존의 저작물을 보고 베끼었는지를 봅니다 이걸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우연히 표현이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러시아 소설과 내용이 유사한데 작가가 러시아어를 모른다고 하면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접근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겠죠 여기 판례는 대상 저작물과 기존 저작물이 현저히 유사하면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보고 베낀 걸로 본다는 거고요 어문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출판계 종사자분들에게는 익숙할 겁니다 문장 대 문장을 그대로 베낀 데드카피가 아니면 실질적 유사성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에서 이 판례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사례 부분은 이거는 최근에 다른 사람의 소설 전체를 표절해서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었죠 전형적인 복제권 침해 사례이고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데 이런 경우 출판사도 출판권을 갖고 있다면 저작권자와 별개로 침해자를 상대로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앞부분 설명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는 표절보다는 이용기간과 조건 그리고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한 경우가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을 보면 권리 소멸 후에 배포하려면 아무리 재고가 남아있어도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만큼만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 조건을 위반해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범위 내에 있고 침해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조항에 적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마지막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의 사례라서 꼭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출판권 설정 계약에서 계약기간이나 출판권 설정 기간이 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출판권이 소멸하는데 배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팔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중요 조건을 계약 상대방이 위반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가 지금 약간 시간을 오버했는데 여기서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미 사례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발제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 들어온 질문 제가 대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출판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자나 번역가가 되찾을 수 있나요? 또한 폐업한 출판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재출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고 답변이 쉽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기한부 양도나 이용 허락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계약을 해지를 하면 계약자의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절차를 계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대로 밟는데 이때 폐업을 하면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자매체나 어떤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것들 같이 동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해지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해지를 하게 되면 장래에 향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양도를 했다면 저작권을 영구적으로 양도를 해버렸다면 어떤 계약 해지를 통해서만으로는 저작권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남아있게 되고 출판사에 저작권이 남아있게 되고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저작자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사기로 양도를 했다거나 이런 사정을 주장해서 일단 양도조항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재매입을 협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자와의 사이에 그래서 연구 양도를 한 경우에는 좀 변수가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작가가 함께 시리즈 의무를 집필했습니다 대표 작가는 출판사와 인쇄 계약을 했고요 다른 작가들은 대표 작가와 매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작가에게만 인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네 물론 이것도 계약의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계약으로 대표 작가에게 전체 인쇄를 분배권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으로 미법하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상 대표 작가에게 참여 작가들이 일종의 대리행사 저작권의 대리행사 내지는 위입권을 준 건데요 대표 작가가 인쇄 전액을 받아서 분배할 근거가 계약에 있다면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이 문제 자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구조상 참여 작가가 유리하지 않은 구조로 계약을 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즈물은 작품별로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이거를 단독적으로도 행사할 수도 있고 계약도 다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도 있는데 출판사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대표 작가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본인이 출판사를 상대로 직접 인쇄를 청구하거나 계약상의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하고 가급적이면 시리즈물의 경우에도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개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교육을 해주신 이메리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국출판경영연구소에 이승훈 대표님께서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안내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출판경영연구소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창작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반적으로 창작자 저자가 되겠죠 창작자와 출판사가 출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말로 하는 구두 계약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구두 계약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또 무엇을 계약했는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출판 계약서에는 창작자와 출판사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판을 하기 위해서 저자 선생님들과 출판사가 어떠한 조건으로 언제까지 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주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출판 계약서입니다 올 초에 문화부에서 만들어진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게 되면 보다 공정하고 보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만들어진 표준 계약서에는 오디오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자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오디오북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떤 작가 분들이시나 출판사에서는 오디오북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한번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출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이트에 가보시면 왼쪽 편에 출판산업지원센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 출판 컨설팅이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질문 답변 받으실 수 있고 또 전화상담, 또 직접 방문해서 받는 여러가지 상담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출판 창업에 대한 내용들 표준 계약서, 또 출판 제작 마케팅, 또 수출이나 여러가지 전자책에 관련된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성폭력에 관련된 상담도 역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역시 또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전화상담도 역시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화상담이나 혹은 내방상담 또는 사업자가 있다면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센터를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역시 분쟁조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정사항들이 있는데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를 하거나 또는 분쟁가액이 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직권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에 가기 전에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먼저 해보는 것도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그 밖에 콘텐츠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역시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부 산하에 있는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요 콘텐츠 분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이 아닌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뒷부분에서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분쟁조정은 제작자, 유통사업자, 이용자 여러가지 많은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분쟁을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해주고 있고요 먼저 조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하기 전에 조정 전 합의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조정하기 전에 합의도 역시 가능하고요 조정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 결정에 대해서 수락을 하면 조정 결정이 되고요 거부를 하게 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결정된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라는 것은 판결을 받은 그런 결과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도 한번 해보고 또 재판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소송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조정이 한번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소송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견이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판사가 출판 의뢰를 받고 표지 디자인 원고 작업 후에 2차 편집본까지 저자에게 넘겼는데 저자가 원고를 다른 출판사에 출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조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요 계약서가 있었다면 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자비 출판을 한 경우에 자비 출판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때 도서에 치명적 오류가 발생을 해서 저자가 회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잘 안 되고 유통이 계속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자가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오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자비 출판을 했던 출판사와 저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조정이 취하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돼서 콘텐츠 제작 미이행이나 미이행이나 대금지급 불이행에 관련된 그런 분쟁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 겁니다 출판사가 그림 작가에게 계약 당시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무리한 기간 안에 추가 요청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그림 작가 분이 실제로 하기 어렵다 거래 위반으로 거래 취소를 요청했는데 출판사가 딱히 대답이 없자 그냥 추가로 작업을 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그림 작가 분이 거래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취소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대금지급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던 그런 사례인데요 결국 이 경우에는 추가 제작한 그 작품 작업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결과물이 출판물에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금지급에 합의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출판계약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출판계약서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 이행되었는지 그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협의된 내용은 당연히 출판계약서에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판계약서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반드시 합의를 하시고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분쟁이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분쟁 권리자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실제로 가만히 있다면 여러 작가 창작자들이 가만히 있다면 실제로 권리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발표해 주신 지원 제도 외에도 해외에서 불법 복제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훈 대표님께는 출판계약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2차 판권 수수료는 보통 어떻게 책정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2차 판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수수료 문제 수익 배분 문제를 질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권은 출판권도 있지만 판매권의 약자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수료 배분 또 수익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수익 배분이라는 것은 결국 출판사나 에이전시가 대행을 한 수수료 명목이 될 것이고요 이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기업 비밀입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소비자 권장 가격처럼 딱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출판이라든가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한 협의에 의한 조정이고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수집을 한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수익률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서 계약을 할 때 2차적 저작물의 배분을 7대 3 저자가 7 이렇게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5대 5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출판사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어떤 출판사가 저자의 에이전시 역할을 에이전트 역할을 했다면 이 부분은 수수료 배분 즉 수익 배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 기여한 역할에 따라서 배분율이 달라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아야 될지는 각자 판단 하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판 계약 시에 수입금의 분배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역시 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서요 인세율이 얼마냐 이것이 많은 저자분들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기업 비밀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각자의 어떤 저자와의 관계 또 출판물 어떤 출판물과의 관계에 따라서 인세율을 저작권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역시 비공식적으로 제가 집계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종이책의 경우에요 종이책의 경우에 정가 대비 5에서 10% 사이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0%가 넘어가는 책들도 있습니다 학술서 같은 경우에는 15% 또 20% 이렇게 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5% 미만으로 결정되는 정하는 그런 계약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비율적으로 빈도수로 따져보면은 한 6에서 8% 정도가 많은 빈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과 여러 상담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가분들이 출판사와 개별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안내를 해주신 이승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창작자 여러분들께서 평소 출판 계약서에 관련돼서 궁금해했던 사항들이 많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호기심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시청하고 계신 사이트 하단에 만족도 조사 버튼을 클릭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향후보다 좀 나은 행사를 위해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설명회 생중계를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 채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판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학병론수는 허희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